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PSMC가 바이오 주력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주력한다. 이름도 이제 사명을 HLB 이노베이션으로 바꾸기로 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꼬리죠 꼬리. 막내의 오리죠. 막내 오리. 오리 하면 깩깩하면서 따라오는 HLB 그룹의 막내입니다. 이번에 편입된 막내입니다. 이 PSMC가 지금 하고 있는 주력이 상당히 기대할 만하죠. 카티치로제입니다. 우리가 카티치로제 주사 한방에 5억짜리죠. 정말 엄청난 미래항암제라고 볼 수 있죠. 미래형 항암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계 글로벌 빅팜들이 주목하는 1, 2위가 ADC와 그리고 카티이죠. 근데 카티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킴리아를 개발을 한 주축들이 만든 그런 기업이죠. 이런 기업을 HLB 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베리스모가 HLB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증시에 진입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HLB 그룹에 있어서는 호재입니다. 호재. HLB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호재죠. 자 이 꼬리라는 작은 막내오리가 새끼오리가 몸통인 대장이죠. HLB 어미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SMC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죠.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인데 반도체 부품업체 PSMC가 3월달에 이제 사명을 HLB 이노베이션으로 바꾸고 바이오회사인 HLB 그룹의 개발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이 HLB 그룹이 PSMC 쪽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랬죠.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제 HLB 이노베이션 HLB 그룹의 개발 및 생산 담당하는 기업으로 바뀐다. 그래서 사명을 이렇게 13일날 대주주가 되죠. HLB가 13일날 임시주총 열어서 사명 바꾸고 HLB 그룹 출신규 이사들을 선임할 예정이다. 진영군 HLB 그룹 회장은 HLB 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임시주총에서 회사 측은 사업 목적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테치료제가 되겠죠. 카테치료제. 그리고 이노베이션이다라고 이름 자체가 혁신이름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 이제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하는 그런 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포부를 보여주고 있죠. 유전자적 의약품 등에 연구개발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미래형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카테치료제를 개발했던, 킴리아 개발했던 연구진이죠. 연구진이 나와서 창업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이분들이 HLB 이노베이션 이사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스모 창업자인 브라인킴은 내년 2월 15일까지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HLB 이노베이션 전환 서치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카테는 환자범에서 추출한 T세포에 낙탁과 동물에서 추출한 항체를 결합한 뒤에 이를 증식, 다시 환자범에 주입함으로써 암 항원을 효과적으로 인식해서 질환 기술인데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판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 카테치료제이죠. 베리스모는 이 기술을 고형암에 적용해서 신약 개발을 추진 중인데 지금 이를 위해서 HLB 그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PSMC 같은 경우에는 HLB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시총이 이제 천억밖에 안되죠. 천억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소식은 주가를 다시 이에 걸맞는 시총으로 끌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는데 지금 이 PSMC는 HLB 그룹이 상한가 칠 때 얘는 못 갔죠. 얘는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고 HLB 그룹 전부 다 오리하니까 꽥꽥꽥 하면서 다 쫓아왔는데 얘는 그냥 넌 아직 아니야 너는 아직 아니니까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HLB가 상한가 무려 30% 오른 날 2월 20일이죠. 30%가 오른 날 얘는 0.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HLB 그룹이 올라갈 때에는 못 올라갔죠. 그러나 이제 소정을 끝내고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 이런 호재 소식이 떴기 때문에 얘는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HLB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HLB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하나도 생겨서 이제 HLB 이노베이션 바이오 카트 치료제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키운다. 그리고 HLB 강 최대주주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HLB가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렸죠.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호재를 가지고 PSMC 이 호재를 가지고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따라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관전 포인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총 천억짜리 기업 가지고 시총 4조짜리 기업을 호재로 해서 끌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죠. 이게 직접적으로 무슨 HLB의 가치를 끌어올린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HLB 입장에서 보면 L도속으로 가고 있죠. 각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각도가 가파르죠. 각도가 가파르면은 항상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반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20성과 60성 무조건 일단 닿게야지 속이 후련한 게 L도속입니다. 한 번도 지지선을 지지를 한 적이 없죠.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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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깹니다. 전부 다 깨죠. 여기도 20, 240, 60, 100씩 다 깨죠. 여기도 싹 다 깨죠. 다 깨버립니다. 너 안 깨졌어? 그러면 좀 더 두들겨 맞아야겠다. 그러고 내려야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L도속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가 나와서 지금 단기에 낙폭이 큰 상황이니까 저런 호재를 가지고 지금 공매도들의 관리종 상패 가짜뉴스죠. 관리종 상패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책이 개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연결시중 실적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100% 그건 맞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면 되고 가짜뉴스가 그러니까 이제 정적이 나왔죠. 그래도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추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관리종목과 상패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단어는 없습니다. 추식시장에서는 이 두 단어는 가장 무시무시하죠. 무슨 뭐 무슨 뭐 행령했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더 무섭습니다. 행령했다 그러면 오스톤 임플런트 행령 직원이 많이 했지만 주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가짜뉴스 단어에 가짜뉴스에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공매도들의 의도는 끌고 내려가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볼만한 상황인데 이제 HB이노베이션 이런 호재를 하나 띄웠기 때문에 PSMC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HB그룹이 같이 따라가 줄까라는 거죠. 근데 얘가 상한가치일 때 PSMC는 같이 못 올라갔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같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관전 포인트는 저 PSMC 호재를 가지고 HB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공매도들의 관리 종목 상패 이런 가짜뉴스 공격을 과연 받아낼 수 있을까. 여기 이제 관전 포인트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등을 좀 준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등을 좀 만약에 준다 그러면 저거 가지고 반등을 좀 준다. 어? HB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럼 HB에도 수혜가 올 거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시총의 기업의 호재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끌고 올라간다. 좀 쉽지 않겠죠. 관리 종목 상패에 대항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거기에 대항하려면 두 가지 정도 솔루션이 안 할 수 있을 텐데 2편성 낮게 엘토소까지 다 만들고 나서 너무 많이 내렸는데 행보하다가 올라가자. 이런 케이스.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올리겠다. 이런 케이스. 또 하나는 가남이라든지 무슨 아이탈천이라든지 선남이라든지 HLB의 정말 큰 호재 그런 호재가 나와줘야지 대적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세력들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돈 많은 놈들이 밑으로 내리겠다고 무려 관리 종목 상패라는 단어를 써서 가짜뉴스를 뿌렸기 때문에 내리겠다고 이제 좀 너무 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버티는 모습이 나와준다. 이 호재로 이제 올라서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 단기 매도 관점으로 단기로 보신 분들 매도를 해놓고 매도하고 이제 도망간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렵습니다. 매도가 매도해놓고 엘도속이 나오면 이걸 다 끼고 내렸구나. 그렇게 보는 분들은 제 관점이에요. 제 관점 이건 제 관점이고 제 관점이 맞는 것 같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매도를 조금 했다가 다 파란 데 올라가 버리면 뭐 이거 또 힘들죠. 그러니까 뭐 일부 매도를 했다가 올라가면 올라서 좋고 내려가면 역시나 엘도속이구나. 오케이 더 내려와 봐. 밑선에 받을게. 요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